고린도 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오판할 가능성을 경고하기 위하여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참고구절 마태복음 25장 이 비유는 자연적 재능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사건과 관계됩니다. 우리의 영적 역량이 교육 또는 지능에 의하여 평가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영적 역량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성령님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만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 오래지 않아 하인이 주님을 비방한 것처럼 주를 비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제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당신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에 이제 이 상태로는 당신께 충성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성령님과 관련하여 절대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결코 자연적인 능력의 한계를 끌어들여 핑계치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길 기대하십니다. 하인은 자기가 한 일을 모두 정당화 시키면서 모든 면에서 주인을 정죄하였습니다. 당신의 요구는 당신이 내게 주신 것에 비해 말도 안됩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걱정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한 적은 없습니까? 걱정은 정확하게 하인이 의미한 것과 같습니다. 저는 주께서 저를 공경에 빠지도록 내버려 둔 것을 압니다. 육신적으로 게으른 자는 언제나 나는 좋은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 라고 불평하고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하나님을 헐뜯습니다. 게으른 자는 언제나 자기 나름대로의 핑계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 가운데 우리의 역량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평가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들을 당신에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가 아닌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